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전병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배치하고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 1,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비상진료 대책을 4월에도 연장하고 이를 위해 월 1,882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